네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나의 첫 스페인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1강에서는 저희가 발음을 했었는데요. 발음을 잘 익히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번 보시고 발음 꼭 잘 익히셔서 계속 따라오는 2강, 3강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2강에서 배울 거는 강세, 그 다음에 명사의 성수, 정관사, 부정관사인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1강에서 배웠던 발음을 한 번 테스트하는 겸 해서 저희가 제가 스페인어 간단한 인삿말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실게요. 발음해 볼까요? 해서 간단한 인삿말인데 아마 들어보신 단어들도 몇 개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요. 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 보시면은 제가 뒤에 느낌표를 하나 찍었는데요. 보시면 앞에도 느낌표가 있는데 여러분 뭐예요? 뒤집어서 찍어져 있죠? 그게 스페인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뒤에 느낌표 찍으시고 앞에도 느낌표 찍으시면 돼요.